저는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 혜리입니다. 옷을 좋아하다 보니 어떻게 옷을 입을지 늘 고민을 합니다. 옷과 색감 모두가 중요하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활동성 있는 옷을 고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옷을 잘 입는다는 말을 듣는 것도 기분이 좋지만 가족에게 누구보다 멋진 아빠 그리고 남편이 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저의 가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. 파일럿 코트 나의 가족이 되다.